시보미 가보증어입니다.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고요. 시보미 가보증어는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. 두툼하고 사이즈가 좋습니다. 500g에서부터 700g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바락참돔 갖고 왔습니다. 사이즈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. 한 23에서 25cm 전으로 들어갈 거 예상이 됩니다. 바락참돔도 인기가 정말 좋고요. 정말 맛있습니다. 그리고 사시미 참돔도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간 사시미 참돔이고요. 참돔 안 좋아하신 분들이 없습니다. 가장 인기가 좋은 사시미 참돔을 꼭 드셔보시고요. 그리고 오늘 시보미 참돔도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는 시보미 참돔. 35에서 40cm 전으로 들어가고요. 저를 쳐다보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자랭이 병어입니다. 자랭이 병어는 뼈치 씹어먹을 수 있는 병어고요. 정말 병어철이잖아. 이 자랭이 병어만 좋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병어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.